오늘 포스코 엠텍을 여러분께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영상에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재료,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뉴스를 여러분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모멘텀 모멘텀 분석을 같이 해드리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세력의 평당가, 매심량, 대응 전략에 대한 걸 핵심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포스코 엠텍이 원래 여러분들, 얘들은 어떻게 보면 철강, 철강 쪽이 주력이죠 철강이 주력이고, 탈산제 탈산제가 있는데 이게 2차전지 우선은 뭐 저번 작년까지 하천 범람을 위해서 포스코 엠텍이 죽을 썼죠 죽을 좀 쓰고 있었다가 지금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 포스코 엠텍이 리튬을 대체할 마그네슘 전지를 개발했다 지금 리튬에 이어서 더 좋은 소재로 해서 지금 뭘 계속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리튬 관련주도 엄청 오르고 있는데 마그네슘까지 이게 모멘텀에 부각되면 지금부터 이 마그네슘이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제 계속 관심을 끌어버리면 주가 엄청나게 올라요 진짜 여러분들 리튬도 리튬이지만은 지금 마그네슘까지 같이 오면은 이 정도 폭은 한 번 더 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주가가 300% 이상 올랐는데 지금부터 최소 200% 오른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이런 새로운 신기술 리튬도 리튬이지만은 마그네슘 전지까지 들어가면은 오히려 리튬 전지 보다는 마그네슘 전지가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폐기물적으로 봐도 마그네슘 전지가 훨씬 나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뭔가 아직 안 나왔지만은 조만간 마그네슘 관련 주도 엄청 뜰 거예요 여러분들 꼭 주목을 다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하천벌람 이슈에 이제 호수겜색도 같이 이제 이 탈산제 탈산제 부분으로 해서 리튬과 같이 오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보세요 여기서 쭉 매도구 안에 들어가다가 이 MACD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 MACD 이제 이 세팅법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트로 볼 때도 이렇게 행보할 때는 어느 구간에 있든 그렇게 크게 뭐 수익을 많이 못 얻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매수구간 매도구간 매수구간 매도구간 이런 걸 좀 이제 등락률이 높은 차트에서 MACD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수 매도를 하면은 딱 시그널이 다 타요 이런 거 종목 20개만 갖고 해보세요 진짜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진은 뭐 부진이지만은 포스코엠텍이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세력들이 이거 세력들이 다 띄운 거예요 포스코엠텍 영업이익률이 실제로 얘들 한 1년에 100억도 못 벌어요 영업이익으로 매출은 막 몇천억씩 나오는데 3천억 4천억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진짜 100억도 안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확실히 주가가 좀 많이 고평가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런 마그네슘 전지도 이번에 포즈가 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세력이 작전질을 감히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장난질 작전이란 게 뭐예요 주가를 임의적으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작전한다는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사서 놔두면 알아서 주가 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력들을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좀 실적이 완만해지면서 개선이 되는 게 24년도부터예요 문제는 지금 많이 계속 발행하고 있죠 기존 사업이 좀 포스코 홀딩스의 의존도가 좀 확실히 높았어요 높았는데 그나마 괜찮은 게 얘들의 재무 이 재무 안정성 펀더멘탈로 봤을 때 재무 안정성만 봤을 때는 괜찮다 결국 망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신규 성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제 PR 말고 얘들은 회사 자산 가치를 좀 같이 넣어서 PBR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키키 3배? 리튬 관련주 이런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 이상이죠 같이 갈 길 멀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과 세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엠텍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포스코 엠텍을 매수매도하면서 진짜 수익을 제대로 벌어보자 이거예요 세력들의 등을 좀 뒤통수를 치면서 우리가 얘들을 얘들은 이걸 완성시키는데 돈 몇천 원씩 쓰거든요 언론 선동질 해야 되고 제로 풀어야 되고 등등 수급 조절해야 되고 우리는 돈도 안 들고 그냥 얘들이 하는 거 예측만 해서 시나리오 잘 짜서 그대로 타고 올라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매수매도를 할 수 있는 카톡방을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함께 저와 매수매도하면서 좀 제가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히 제가 포스코라고 세 글자만 써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 포스코 엠텍을 이제 여름감분께 매수매도할 수 있는 방을 들어오실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좀 이제 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분명히 많아요 생각보다 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포스코 엠텍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비중을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비중을 어떻게 넣었을 때 최대한 수익이 극대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어떠한 수급이 붙고 어떠한 패턴이 나오면은 이제 세력들이 던지는 단계예요 우리도 같이 함께 던져야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수치세가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이때가 가장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함께 넣어놨으니까 이 자료집을 받으실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포스코에 엠텍까지만 붙여서 문자 남겨주세요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포스코 세 글자만 자료까지 받으실 분들은 포스코 엠텍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진짜 꼭 해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삼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에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만원 이 백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백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백만원 50에서 백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에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에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 들어오셔 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신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 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 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